사와드카! We are one! We are EXO K! 자, 오늘 태국 팬분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항상 저희 EXO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태국 팬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저희 EXO가 이번주에 태국으로 찾아갑니다! 네, 태국에서 직접 팬분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설레고 기쁩니다. 네, 저희 12 멤버와 함께하는 첫 태국 프로모션인 만큼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7월 28일에는 사이드와 EXO 미니 라이브도 진행될 예정이니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 태국에서 만나요. 네, 지금까지 EXO K!였습니다. We are one! 감사합니다!